안녕하세요. 케이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한 바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이뤘어요.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투부정사와 관계대명사 과거분사 9를 3가지 다 이해시킨다 였습니다. 아이들 영어를 워낙 잘해요. 그래서 솔직히 이거 지금 하자마자 다 이해를 바로바로 흡수를 해내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아니야 계속 설명해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바로 문법까지 문법이 아니지 독해 부분까지 가서 읽어내는 것들 봤는데 여기도 바로 나오잖아요. 이렇게 나오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urious little cat named Ruby 라고 해서 curious 라는 형용서를 한 번 꾸미고 little 이라는 걸로 한 번 더 꾸미고 그 다음에 named Ruby 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이라고 해서 과거분사 9로 한 번 또 꾸미잖아요. 이게 독해가 안 되면 무조건 이거 3개거든요. 그래가지고는 독해를 잡기 위해서는 이 3개를 하면 되니까 이걸 저희가 퀴즈레스로 다 만들어서 숙제까지 다 줬어요. 아이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하겠구나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시켜보니까 여기 지금 오답률 굉장히 높게 나와있죠. 6개 정도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다 맞은 거예요. 사실 왜냐하면 Repair을 Fix 로 쓰고 내지는 과거분사 9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계분사로 아 관계부사 관계부사란다. 관계대명사로 풀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 다 맞았습니다. 여기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렇게 해서 아이들 워낙 잘하고 있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요거를 다 다루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같은 경우에도 전에 다 시켜놨기 때문에 과거분사 9로 이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조금 배워서 금방금방 잘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부분도 이런 거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On the lookout for 이런 거 잘 모르겠죠. 같이 묶여서 나오는 숙어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one day she was wondering 이것도 뭐뭐로 궁금해하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. 소리나는 대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회하다가 될 수도 있고 산책하다 대지는 거닐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Through the neighborhood neighborhood가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한글로 말하자면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. Stumble upon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씩 정리해 주면서 가도록 할까 합니다. 근데 이런 것들도 오늘 배우자마자 바로 이해한단 말이에요. Beautiful garden filled with 근데 이제 souls of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간에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금방금방 배우고 금방금방 적용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발화량 늘리고 직독직해 늘리고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도 평온하세요.